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뜨거운 파티가 열리는 곳에는 항상 그녀가 있다 이제 그녀는 린넨 천 샘플을 들고 뛰어다니지 않는다 그녀가 디자인한 멋진 장식들이 파티에 참석한 수많은 이들에게 그녀의 이름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린넨은 미국 상여층 파티의 상징이 됐다 훌륭한 파티를 준비해준 그녀에게 감사를 건네는 오랜 고개 밑바닥에서 시작해 열정을 다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녀에게 박수가 쏟아진다 아무도 가지 않았기에 더 두려웠던 길 그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녀는 지금 최고의 파티를 즐기고 있다 두려웠죠 그렇지만 두려운 것보다는 더 호의심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지금도 그래요 맨날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하여튼 unknown, 잘 모르는 그 다음 거는 두려운 거예요 무조건 그렇지만 두렵다고 해서 안 하면 그러면 알견도 못하죠 파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린넨 디자인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꽃과 음악, 조명 등 여러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많은 스태프들과의 팀워크가 중요한데요 하루하루 빠르게 유행이 변하는 미국 파티업계에서 그녀가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파티를 이끌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경쟁이 아닌 협업에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송영숙이 LA 도심에 위치한 한 이벤트 회사를 찾았다 코앞으로 다가온 큰 규모의 파티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저마다 같은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라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다 금세 다양한 반응이 쏟아진다 이럴 때를 대비해 넉넉한 견본은 필수다 송영숙이 준비한 독특한 린넨 디자인에 파티 기획자도 금세 만족을 표시한다 회의를 마치자마자 곧장 소품실로 향한다 이번 파티의 분위기는 18세기 러시아풍으로 결정했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 서로 마음이 맞아야 비로소 멋진 파티가 만들어진다 브라드웨이에 뭐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같은 주역도 중요하지만 조역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코어스는 너무너무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팀워크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 승용차 안은 또 다른 업무 공간이 된다 차에서 일을 볼 때는 거기가 전화통화예요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몽땅 밀어놨다가 운전하고 갈 때 그때 다 전화를 유통컬을 하죠 이벤트 회사와의 미팅 후 이미 디자인팀의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 잠시 쉴 틈도 없이 아이디어 회의가 이어진다